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울리산 조망 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무슨 일이야? 탁 보다가 가지고 있네요. 키스의 눈알로 맞출 거에요. 처음에 카푸다가 너무 위협적이잖아요. 그래서 엄청 무서웠었는데 한방이더라구요. 탁 보다. 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